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도전장을 냈는데 강원에서만 3군데에서 유치 경쟁이 뛰어들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강원 지역 과연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그리고 강대규번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경쟁 뜨거운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어떤 이슈인지 짚어봐 주시죠. 네, 국제 스케이트장이라고 지금 현재는 태능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그런 태능 선수촌 안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태능 선수촌을 1960년대에 만들고 또 국제 스케이트장은 태능에다가 1972년도에 400m의 대형 트랙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능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2009년도에 등재가 되면서 왕능을 태능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7년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고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랑 지난해 12월에 2027년에 새로운 스케이트장, 국제 스케이트장을 건립을 하겠다. 2027년에 중공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2029년에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받겠다고 해서 현재 2월 8일에 공모는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향후 절차는 부지선정위원회가 실시조사나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5월에 이번 달에 할 예정이고 늦어도 6월에는 할 예정이고 그렇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어디로 갈지는 좀 치밀하게 경쟁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에 7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어디 어디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인천, 서구, 청락국제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김포, 동두천, 양주 세 곳이고 그리고 우리 동계스포츠의 중심, 강원도에서는 춘천, 철원, 그리고 원주 이렇게 해서 총 7곳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에 유치가 됐으면 할까요? 유치가 됐으면 하는 것은 원주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토론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따져보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주 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양주를 얘기를 했어요.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이 원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이상 토론할 가치도 없다 생각이 들고 강원도 춘천이 빙상 경기장 유치를 위한 매력이나 혹은 어떠한 경쟁력을 얘기하자면 사실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방송이 짧으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원주, 춘천, 강원 지역만 좀 따져보자, 철원까지 해서 따져보자면 일단 춘천에는 어떤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어떠한 무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에 대한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춘천의 역사적 사료를 보자면 1920년대의 일제강점기 때부터 동계스포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한, 춘천에서 빙상 경기를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올해 2월에 전국 동계체전도 춘천에서 개최를 했죠. 이미 춘천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송암동 스포츠타운 시설은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레저스포츠도 가능하고 거기에 실내 빙상장이 이미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빙상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연 100개 이상의 대회를 개최를 하고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춘천의 경쟁력이라고 본다면 이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저희가 서두에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대한체육회가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육동안 춘천시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한 첫 시기는 2023년 3월달입니다. 또한 춘천시민사진전이나 서명운동, 또 스케이트 동아리 결성, 시민 릴레이 응원 등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해서 그런 유치 염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4의 동계 아시안게임이 아까 춘천의안 빙상장에서 열렸다고 했는데 이미 춘천에서 많은 빙상스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규혁, 유선희, 백은비, 여상엽 이런 선수들이 춘천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된 것이고요. 또 1972년도에 태능국제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춘천에서 다 경기를 했어요. 196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춘천이 동계체전 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때는 사실 그냥 동계체전을 영구적으로 춘천에서 하자. 빙상경기는 춘천에서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춘천은 인프라와 또 역사와 또 시민들의 염원이 모두 합쳐져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로는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또 이제 춘천에 대비해서 원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강대기 변호사께서 인프라, 역사, 시민의 염원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이달에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이 선정이 되고 최종 후보지가 그게 조금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7월이면 최종 선정이 되는데 이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절차가 예전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하는 절차하고 지금 같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제가 왜 양주 그리고 원주, 원주, 양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빙상 선수들의 층들이 현재는 수도권 중심 특히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경기 이쪽에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능 자체가 원래 양주였고 양주가 지금 태능을 기반으로 하는 선수층들이 많기 때문에 양주를 유치를 해야만 이 선수들에 대한 접근성, 경기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태능 선수촌이 진천으로 갔었을 때의 그런 프레임이나 지금 앞으로의 우리 스포츠를 봤을 때는 수도권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냐, 전국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냐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게 학생들에게 최저학력제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엘리트 선수층보다는 생활체육 선수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우리 선수들이, 학생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교시, 4교시 끝나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에서 이 스케이트를 좋아하고 빙상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그중에 생활체육을 즐기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스케이트장에 와서 경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진천하고 가까우면 좋겠고 왜냐하면 진천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중부 내륙권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7개 지금 후보 도시 중에서 원주가 전국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원주는 KTX역이 3개, 고속도로가 3개, 국도가 3개가 있다. 수도권 접근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설상 종목이 바로 옆에 우리 동계스포츠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창, 횡성, 그리고 우리 강릉은 이미 스페이티스케이지장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강릉 같은 경우는 KTX로 40분에서 5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이 있거든요.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는 제가 원주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편리성이다. 그런데 여기 부지 선정 평가 지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면 교통 편리성이 배점이 가장 높아요. 20점입니다. 그 다음이 부지 확보 여부 평가가 또 20점이고 공공 인프라 확보하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동계스포츠 배후 수요가 나옵니다. 이 배점표를 보더라도 이 7개 우리 도시가 경쟁을 할 때 이 평가 지표를 보면 두 곳이 경쟁하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국 접근성이 나왔어요. 살짝 명확한 객관적인 지표로 반론을 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컴퓨터나 휴대폰을 켜시고 포털 사이트에서 태능 스케이트장과 춘천시청을 거리를 재보시고 태능시청과 원주시청을 거리를 재보시기 바랍니다. 태능 스케이트장과 춘천시청은 국도를 이용한 최단거리가 78km 서울 양양고수도로로 오면 1시간 1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태능 선수청과 태능 스케이트장과 원주는 최단거리가 무려 100km가 넘어요. 101km. 시간도 1시간 23분. 차가 막히면 1시간 많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통 인프라는 결국 2029년에 이 스케이트장이 완공될 것인데 2029년에 교통 인프라가 어떠냐라는 것인데 춘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전철이 다니고 또 기차도 다니고 또 고속도로도 있지만 2029년이 되면 GTX-B 또 동서고속철도 또 제2경충국도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빙상장을 옮기는 문제는 진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은 엘리트 체육에서 일반 체육으로 교육과정이 넘어가는 그런 막바지인 건데 1960년대나 7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훈련을 혹독하게 하고 올림픽에 내가 어떻게든 메달을 따오려고 했는데 지금 빙상이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 탈 수 있는 하나의 취미생활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진천 선수촌에 몰아넣어서 같이 인프라를 같이 하계스포츠와 동계스포츠를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빙상만의 특성을 가진 도시를 가면 되고 저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삼총동 빙상장과 우두동 빙상장을 매 겨울바마다 갔어요. 친구들하고 매일 한 4학년 이후로는 친구들하고 몰려서 버스 타고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송암동 빙상장을 갔습니다. 그건 겨울방학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시간 나면 갔어요. 그러한 와중에 저는 단원코인데 춘천 시민분들 중에 스케이트를 신어본 사람이 안 신어본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것이 춘천시가 빙상의 도시인 이유다라는 것이고 춘천교대부속초등학교가 과거에 서울 리라초등학교와 양대산맥으로 빙상에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입니다. 빙상 엘리트 체육일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갖고 있다는 것도 첨언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양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빼놓은 게 철원이거든요. 철원도 사실 경쟁력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접근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철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철원에 대한 강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철원의 강점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주의 강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시스템, 지금 시스템의 태능 스케이트장에서 접근성이 가깝다. 그런데 우리 강대기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도 켜서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를 보면 태능 선수촌 자체가 옛날 과거에 엘리트 교육의 산물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온 것은 그건 국가대표 선수촌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경기장을 찾을 때 좀 수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통 편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철원은 정말 좋은 도시지만 우리 너무 북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태능 기점으로 원주가 멀다 했는데 대전 기점으로, 부산 기점으로, 전라도 광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실업팀들 그리고 충청도 쪽에 있는 아이들 빙상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중부 내륙권, 오히려 천안쯤 아니면 원주, 충주, 제천, 이천 이쯤에 들어와야지 되는데 우리는 명분이 있는 게 강원도 가면 동계 스포츠의 중심이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역사가 있고 평창과 인접한 도시가 이 7곳 중에서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원도 물론 훌륭하고 춘천도 우리 시민의 염원도 좋고 역사도 있고 인프라도 정말 훌륭하지만 경기도 양주의 프레임에 맞서서 싸울 도시는 강원도에서는 원주밖에 없다. 양주는 태능,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 태능과의 접근성을 강조한다면 원주는 전국의 접근성을 강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태능과의 접근성이냐, 전국적인 접근성이냐 요거를 좀 따져버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진천 선수촌과는 약간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결국 인구수 대비로 어떠한 인구가 가장 많이 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뭐 서울 인구가 제일 많죠. 서울시청으로부터 거리를 재도 춘천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천부터 재던가 경기로부터 재던가 춘천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직 철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철원에서 변론을 좀 해드릴게요. 철원이 전략을 짰을 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접경지 지역이고 안보 문제로 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철원도 경기 북부 포천과 인구 접해 있기 때문에 철원 관련된 인근의 고수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는 사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의 운영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다소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게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빨리 가던가 뭐 이런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주변에서 교육을 하던가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마련이 되면 철원도 승산을 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철원하면 꽁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 최재민 의원님께서 평창과 원주가 아깝다고 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은 빙상을 한 건 아니죠. 평창 도시에서 그냥 스키를 탄 것이죠. 그럼 스키장을 유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빙상은 춘천이다. 저는 저는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엄청 많이 탔어요. 스케이트를 타보셨냐 원주 시민들께서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탈 곳이 있나요 혹시? 원주의 스케이트장?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딱두. 맞습니다. 천원입니다. 자 이제 원주와 춘천에 대한 배틀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원주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시간을 약간 제한을 둘게요. 네. 1분 30초씩만 해주세요. 네. 강대기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의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료 인프라 그 다음 소방 인프라 안전 관련된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데 강원도에서 닥터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도시가 단 한 곳입니다. 강원도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하고 원주 의료원 두 군데를 지금 가지고 있고 가장 빨리 수도권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원주가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은 춘천에도 두 곳이 있고요. 네. 의료 시스템은 언제나 춘천이랑 비슷한데 저는 결국 경쟁력에서 빙상 원로들한테 이 부지선정위원회나 빙상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빙상 원로들이 대다수가 춘천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태능선수촌 만드는 1972년 이전에 1969년에 3년 연속 춘천에서 개최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사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 혹은 인프라 혹은 교육시설 또 빙상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 모두 춘천이 넘버원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간을 또 다 안 쓰셔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 인프라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빙상장에 국제 스케이스장이 생기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야지 될 텐데 춘천하고 원주하고 어떤 곳이 있으면 활성화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춘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춘천은 지금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빙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춘천에 아이스하키 유선연부도 있어서 지금 춘천 실내 빙상장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부터 스케이트를 싣는 곳이 춘천이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정보 공유도 좀 쉬울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주도요. 원주 국제 스케이트장을 지금 유치하려는 곳이 판부면 서곡리 1258번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남원주 IC에서 3km 떨어진 그리고 지금 현재 KTX 원주역에서 한 2.7km 떨어진 곳인데 이곳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하고 원주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그리고 인근의 학교가 육민관중고등학교하고 서곡초등학교 이제 원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한 다음에 우리가 초중고 빙상부를 창단을 하고요. 빙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교육시설까지도 함께 추진을 해야만 가능하고 이미 교육시설은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올 부지 옆으로 정말 가깝게 되어 있다. KTX역부터 IC도 가깝게 되어 있다. 의료시설도 가깝게 있다. 공항도 있다. 이미 춘천의 고등학교에는 컬링부가 있다. 춘천기계공고에 컬링부가 이미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컬링장을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쪽에 원주와 춘천 배터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강원도의 경쟁력이 있을지 강원도로 국제 스케이트장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이 시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